타넨베르크 전투 제1차 세계대전조의 동프로이센 남부의 소브락 타넨베르크의 동쪽에서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일어났던 회전 전전에 독일 참모본부가 세운 대러시아-프랑스 양면 작전 계획에서는 우선 처음에 주력함으로써 서방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그 후 동방으로 돌아서 러시아군과 격전을 벌이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1914년 8월의 개전 당초 동부 방위의 독일 제8군은 침입해오는 러시아군과의 격전을 회피하였다. 그런데 참모본부는 돌연 이 계획을 수정하여 8월 22일 힌덴부르크 대장과 루덴도르프 소장을 각각 제8군 사령관과 참모장으로 임명하고 서부 전선 병력의 일부를 빼내어서 교묘한 작전으로 러시아군을 포위하여 26일 공격을 개시 30일에 이를 완전 섬멸하였다. 포로는 9만이나 되었다. 전술사상 고대 칸나이 전투와 더불어 포위선멸전의 전향으로써 일컬어진다. 그러나 서부 전선의 병력을 빼낸 일은 후일 이 방면에 전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